랄리어사 여기 콜 케네는? 케네는 안빠졌어 케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라칸 누구야? 오른쪽에 라칸 여기 내가 라칸 쪽 둘게 케네 마크 데뷔 아 라클 레 롤리네잇 스페셜 MC 배예지 아나운서 그리고 출연 페이커 제우스입니다. 오 대박인데요. SNS급 게스트들이 나와서 이건 집에 안 가고 보고 가야 될 판이 없어요. 아 또 그렇게 남으신다면 거절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. 하이라이트도 중요합니다만 핏 보이스 퀴이 7초. 퀴이 5초. 확인. 4초. 방패 빠졌을 때 걸면 더 좋아. 퀴이 돌았다. 브라운. 브라운. 아 날라왔다. 한참 뽑아. 타워 타워 타워. 뒤에 뒤에 뒤에. 이즈 잡았어 이즈 잡았어. 잭스 빠질 수 있나? 잭스 밀어줄게요. 잭스 잭스 잭스. 잭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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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잭스. 잭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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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칠 Lok daha va. 잭스 vocal loan. 요네웅 뺏어. 나 이제 죽였어. 이게 터져니 잘 버트내. 고마워요. 선탈하지는 않았지만 왜 이렇게 생각나요? 그렇게? 다 있어요?